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라떼 충격 실화입니다. 여기는 민방위 본부입니다. 북한의 전투기들이 인천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북한이 테러를 순식간에 붕괴가 됐습니다. 사망자 502명, 부상 937명.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대박. 아들을 내가 납치해서 감금하고 있다. 독기로. 누나 너무 무섭잖아. 살해가 되면 역기적인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어디서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테고에서 독점 공개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독점 공개합니다. overdo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